자막제공자 몸으로 많이 치고 뭔가 모르게 불안증이 들어와 있어. 자중이 안 된다. 그리고 아저씨하고도 잘 지냈는데도 뭔가가 모르게 잘 얽히고 있어. 이 집에 둘이가. 아니에요? 그게 선생님 얽힌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. 두 부부가 이게 다 터놓고는 사는 것 같아도 뭔가가 벽이 싸진 것 같아. 사실은 신랑이 재혼을 하고 아기가 몇 개월 만에 들어섰어요. 그래서 신랑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줘서 애들하고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돈을 빌린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틀 전에 법원가서 서류가 판사 앞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주에 되면 정리가 될 건데 서류상만 채무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여행을 낸 거야? 네. 그래서 이제 벽이 짜진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보살님 생각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어느새 자식이 있으니까 끈을 못 걷지만 후회스럽다는 게 나와. 내가 왜 괜히 했나 싶고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살았지만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살았지만 단추를 잘못 깨고 또 잘못 깨는 생각이 자꾸 들고 과연 이 사람하고 갈 것인가?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가면서 그 짐을 내가 또 얹어야 되나? 내 자식 같아도 미안하고 저거 키우는 것도 걱정이고 그렇게 들어와 그러면서 내 몸도 뭔가 모르게 자꾸 추위가 들어오고 내 몸도 안 좋아 그리고 신경도 예민하거든? 짜증이 난다 이 말이야. 화가 나고 머리가 안 맑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쳐다보면 불쌍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올해 삼재단 말이야. 삼재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운이 없어.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. 자기 명의로 모든 걸 다 내리막이야. 당신을 만나서 그나마 이 모관지는 살아있지만 불할 밖에 없어. 이 불할 밖에 없는 걸 당신이 데리고 살려면 신발부터 사진 켜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게 그 부담스러운 거야. 당신은 이게 편한 게 아니야. 나는 봤을 때 그렇게 보여. 연애할 때도 선생님 솔직히 없는 거 알고 연애했고요. 제가 다 입히고 먹이고 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. 그리고 저도 이혼을 하고 한 5, 6년 있다가 이 사람을 소별로 팔았는데 그냥 만나면서 저도 외로우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적으로 의지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이제 뭐 신용 회복도 있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 이런 거를 다 오픈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꼭 숨기고 그렇지. 그게 이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이제 벽이 싸지는 거지. 어느 날부터. 내가 그러자 벽이 왔다.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. 당신이 예전처럼 연애할 때 기분하고 아, 다르죠. 이제 마음이 틀려지는 거지. 자꾸 이제 남남이 돼가는. 네. 서로 잘 정리가 있으면 자식 한 집에 살아도 어쩔 때 보면 니는 네, 내는 내가 돼버리는 거야. 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조금 보태는 가도 한 번씩 후회스럽고 내 마음 우울증이 올라 그래. 응? 그리고 몸발이가 추워. 아랫배 쪽에 한 번씩 아프고 응?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조상을 좀 보내야지. 와 이리 나나. 아... 응? 아무리 당신이 이래 살아도 당신은 조상 줄로 가야 돼. 조상에서 안 도와주면 어, 살아. 친정 조상에서. 이 집 조상에서는 공을 너무 안 들였어. 근데 어머니도 제사를 참 잘 지내셔. 제사 잘 지낸 거 하면 틀려. 이 집에는 칠생에 줄로 엄마가 일찍 가셨잖아. 본 못 먹어. 일찍 가신 게 이 집에는 우떼에도 한번 할머니가 둘이 있을 거야. 할머니가 우떼 둘일 거야.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가 모르게 진실이 없어 별로. 사람은 처음 만날 때하고 끝과는 틀려. 자기도 버겁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내가 모든 거를 말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버려도 내 돈이 안 돼. 이 사람이 무슨 소냐. 들소가 아니고 집소거든. 소떼라도 집소가 있고 들소가 있어. 이 사람은 들소가 아니란 말이야. 자기만의 고집이 아집이가 쓰지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줘도 인간의 덕이 크게 없어. 삶은 살수록 힘이 될 거야. 어차피 정의는 다 했지만 그러면 마음이 뭐가 있냐. 가면 갈수록 옛마음이 아니고 내가 백을 쌓아가는 거지. 본인은 늘 힘들고 본인만 괴로운 거야.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가야되나 안 가지지. 말아야되나 내가 지은 걸 얼마나 왜냐면 선생님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 달에 여자가 있었던 걸 제가 2월 달에 초에 알게 됐어요. 그 전에 내가 절에 가서 빌고 108배 하고 신랑 사업 잘 된다고 기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날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인간 바람도 솔직히 불어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던 상황에 이 사람 부채가 있는 걸 10월 달에 알았어요. 10월 달. 금방 추석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알았어요. 몰랐지? 몰랐어요. 총히 몰랐어요. 저도 대출을 1억 2천 대줬거든요. 집 대출을 1억 2천 대주고 집도 깡통인 거예요. 이 사람은 내가 그러잖아 아까 산바람도 있다. 자네 이장바람. 자네. 이 집에는 산소에 있어 부는 게 있어. 그러던 이 자손이 뭘 해도 잘 안 돼. 알았어요?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세요? 그러면 본인은 이 사람은 끝까지 갈 것 같지? 못 간다. 반반이에요. 솔직히 그래요. 못 간다. 못 산다. 못 살죠. 제 성격이 못 가겠죠. 못 산다. 당신은 당신을 잡아먹기 때문에 못 살아. 당신 속을 긁어버려. 그러면 정신병이 와버려. 힘들 것 같아. 못 살아. 근데 지금 자가 걸렸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잖아. 처단한테도 상처를 줬는데 나한테는 안 주려고 하잖아. 근데 당신 마음이 괴로우면 어차피 당신은 이 사람하고 못 산다. 알았어요?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당신은 통화공덕이 없으면 안 돼. 당신의 진정이야. 진정 엄마나 아버지나 전도 한번 풀어보세요. 울고 나면 당신 이렇게 안 아프고 이 신랑하고도 공판이 빨리 떨어져. 그렇죠. 살든 안 살든. 근데 아직까지 제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? 미련이 있지. 당연하게 있어야지. 왜? 이 사람한테 없을 때 만난 것보다 내가 힘들 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이 사람한테 의지를 했단 말이야. 그 정은요. 첫 정이라는 건 아무도 못 해. 알아요? 근데 그 정에서 시들려가지고 지금 머리를 두 번 썼잖아. 두 번 썼으면 자식을 적으려나 저한테 상처 안 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미련을 많이 줘. 저거 없었으면 벌써 끝났다. 당신 성질이 뭐 보통 성질이가. 네. 맞아요. 5년 전에 끝나도 끝났다. 그래. 끝났는데 저기 낑기는 바람에 이 집이 저 집이 시준 할머니가 칠승 할머니가 애를 잉태해 준 거야. 왜? 자기 자손이 불쌍하니까. 네. 알았어요? 네. 그런 게 당신이 끝나려도 안 만나더라도 만나야 돼. 자 때문에. 끊기게 내가. 그리고 이 사람은 바람 안 빌 것 같이 또 핀다. 왜 그럴까요? 선생님. 이 사람 자체가 그런데. 할 연기가 있는 겁니다. 이 사람 자체로 나가면 억수로 매너가 좋은데. 네. 좀 기만이 있다는 개풀이 없어도 그래. 이 사람 원래 집 소들이는 그래. 근데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. 응. 결혼할 때 결혼 전에도 전차하고 전차가 바람나서 이문행타 했거든요. 응. 보험하면서. 근데 본인도 깨끗한 마음에 여자를 꺼내 보낸 건가 아니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서로. 그럼. 없는 건 절대 없다. 진짜. 그래서 이 집에는 내가 그러잖아. 산에서 아마 산 이상 아니면 산 바람이 있어. 네. 산 바람이 있으면 뭔지 알아요? 산수에서 탈이 나면 산수에 동토가 났다. 산수에 동토가 나면서 목신을 나무를 빗다. 이렇게 하면 그 바람으로 노름도 나오고 단명도 나오고 이별도 나오고 인간동토가 다 나와. 그래서 한가정을 이루지를 못해.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건데.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건데. 이 사람은 인간운동 또 들어와. 또 들어와.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어차피 자 때문에 미래를 못 넣어. 그러니까요. 내가 그러잖아. 이 사람하고 살라고 하면 어쨌든 간 돈은 다 까먹었어. 맞지? 다 까먹고 없어. 그래도 어차피 서류정리해서 당신 벽은 약간 치지가 있는 상황인데 쟤는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. 그럼 어쨌든 간 이 집의 바람을 막아야지. 소상 바람. 당신의 모친 부친 그 바람 막고 살아봐.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많이 돌아온다. 왜 당신이 공을 들이면서 절에 가서 공이 아니잖아. 당신은 이런 줄이 공인데. 아니라요? 맞는 것 같아. 이런 줄이 공인데 이런 줄을 하나도 안 풀어놓고 당신 육신이 이렇게 춥을 정도로 살아? 돈 벌으면 많아. 돈 있으면 돈도 다 넘어서네. 갚이고 뭐. 조상이나 풀고 살면 이렇게 간에 안 하잖아. 그리고 당신 고집도 만만치 않아? 네. 그리고 한번 두드려보는 게 아니고 당신은 두드려볼 때 한 열대 번 두드려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쉬운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?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?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?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고? 빠른데도 가도 조상을 자꾸 풀어라. 말씀하시고 조상 푸는 거는 맞아요? 한 번은 꼭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. 조상 풀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사람 마음도 잡고 이 집에는 조상이 삼조상이잖아. 따지면. 삼조상이잖아. 왜 삼조상인지 알아요? 이 집에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 집 조상. 당신 조상. 당신 애들 있잖아. 당신 애들 집도 조상이 있어. 삼조상이잖아. 네. 삼조상을 같이 풀어내야지. 그래야 당신 얽히고 섞인 걸 덜하지. 그리고 한 번은 뒤통수 맞았으면 두 번은 맞으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그래. 그걸 왜 안 풀고 그러고 가. 그냥 신랑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사업을 해도 이런 바람은 사업을 해도 이런 바람에서 풀어주고 사업을 해야 인간 동토도 안 맞고 돈도 안 맞고 사업도 물어봐 갈까 아이가. 몰랐어요 솔직히. 뭐로 보러 다니노? 이런데. 같이 살 때는 이런 거 보러 안 다니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잘못이야. 힘들 때 탁 이제 원래 그래 힘들 때 이런 데 오는데 당신은 그 전에 이 줄이잖아. 이 줄로 밀고 가야 되잖아. 근데 이런 데는 안 가고 맨날 절에 가서 백팔베갖고 밀번 많아. 안 되잖아. 그건 당신만 살라고 하는 거지. 다른 거는 아무 나아진 게 없잖아. 네. 그럴 것 같아요. 이거는 풀고 가야 돼. 풀고 가야 무슨 해결 공판이 나. 그러면 천도집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세요? 이거는 조상을 풀어갖고 칠성을 풀고 양조상을 다 풀어갖고 그래 가야지. 근데 조상 합이 안 맞다는 게 그 말입니까? 조상이 합이 아니고 그리고 당신 자식 논집에서도 조상이 있잖아. 네. 그럼 화가 나고 절 불이 나. 네. 이 조상에서. 네. 네. 그럼 이 집의 조상 자식 집에도 외가 부리해둬도 화가 나는 거야. 그러면 아무리 잘 가는 부부도 조상의 집이 삐뚤어지는 거라. 그러면 이 집의 조상 엄마가 아무리 해줄래도 나를 안 풀어주니까 내가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거야. 그리고 이 집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. 얼마나 불상해. 네. 그럼 이 자식을 도우려니까 이 짝 조상에서도 괴롭히는 거야. 아. 아. 거기 재운이 어렵다는 거야. 아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? 알겠어요? 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이 조상을 풀 때는 잘 풀어야 돼. 안 풀으면 안 돼 이거는. 그래 이 사람 정신도 똑바로 돌아와. 아이고. 알았어요. 알아요. 알아요. 알아요.